가을이 여름이 봄이고요 무슨 말이야? 아니 우리 큰 애가 봄이야 이름이 봄이야 봄 내가 이 심화에 들여서 우리 저저분을 안하고 그녀가 또 우리 그때는 가을이야 근데 배로 여름이구나 아픈 애 같고 개새끼는 한 명인데 여름이라니 왜 시키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아마도 매달려 싶은 심정을 알지 사파리코 걱정될 때까지 자세히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경험이 она 등장 다행히 하려고 모두 너무 좋고 오늘의 의미가 이번에 이 시각의 의미가 ller 거기 신경